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아까 그 드론에 보이는 그 구름에 둘러싸여 있는 곳이 바로 제가 있는 곳입니다 혹시나 해모가 있을까 싶어 가지고 새벽에 지금 나왔는데 잠시 후에 해가 뜰 시간인데 낮은 구름들이라서 드론을 조금 올리면은 이순신 대교 위쪽으로 문해 풍경을 담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지만은 지금 서서히 다시 구름이 생기고 있거든요 낮은 구름들이 비도 조금 오고 해가 이 날씨에 뜨지는 않겠지만은 기온의 변화가 있으면서 확실히 좀 뭔가 이렇게 안개라든가 구름이 더 많이 피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 시간에 맞춰서 드론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좀 뜰 걸로 예상을 했는데 전혀 오늘 해가 뜰 것 같지는 않네요 저기가 대교인데 저기 지금 대교거든요 구름이 많이 생겼고 비가 지금 오고 있으니까 빨리 비 구름 위로 드론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지금 오고 있으니까 빨리 비 구름 위로 드론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비가 좀 오고 있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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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